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평소 녹차를 좋아하시나요?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. 그 안에는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져다주는 성분이 가득하지요. 지금부터 녹차의 놀라운 건강 효능 7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합니다. 이는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요. 두 번째, 녹차는 심장 건강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요. 세 번째, 녹차는 뇌 건강을 도와주고 알치아이머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. 네 번째, 녹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다섯 번째, 녹차는 구강 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줄여준답니다. 여섯 번째, 녹차는 혈당 수치의 안정을 도와주며 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녹차는 다양한 종류의 암발병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녹차는 우리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음료입니다.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도 건강하게 녹차 한 잔 어떠세요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